지난 시간에 언어도단 했었던 거 비기억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영민했던 분들은 이렇게 들으시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좀 말을 못했다라는 느낌을 좀 얻으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죠 나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언뜻 얘기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했었던 거 오늘 화두랑 관련이 돼서 오늘 화두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이게 청세 고빈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그건데 고라는 것이 외롭다라는 거고 빈이라는 것은 가난하다라는 거니까 청세라는 스님이 외롭고 가난하다 이런 비유예요 일단은 화두를 먼저 읽고 읽고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조산화상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다 저 청세는 고독하고 가난합니다 스님께서는 제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십시오 조산화상은 말했다 새살이 그러자 청세스님은 네 라고 대답했다 이어 조산화상은 말했다 청원 백시집에서 만든 술을 세 잔이나 이미 마사 쓰면서도 아직 입술도 적시지 않았다고 말할 셈인가 아 진짜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야 이거 화두의 전형적인 거야 일단 선문답 화두 일단은 이거랑 그 저기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비이야기 언어의 길 그것이 위험하다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희롱시키고 집착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없는데 사라진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머릿속에 그리게 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세계를 못 보게 한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 건데 그러면 뭐냐면 고독하다와 가난하다라는 거는 불교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고독이라는 거는 홀로 수행했다라는 이 느낌이 있는 거고 빈이라는 거는 소유욕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청세스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고독하고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무언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독이니까 놀아줘 이런 게 아니에요 내지는 나 가난하니까 배부르게 해주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남들 귀찮게 안 하는 게 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적게 먹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더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고와 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경제에 이르렀어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넌지시 그러는 거죠 이제 암시는 그룹은 나 이렇게 수행이 됐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사실은 그런 거야 그래서 조산스님이 말했죠 새사리 살이라는 말 새는 청세할 때 새자거든요 살이라는 거는 아사리라고 그래요 아차리야 아차리야라는 고승한테 붙이는 이 산스크리트어를 아차리야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옮겨서 아사리라고 부른다고요 한자로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아자 빼고 이렇게 붙이는 거야 새사리 이렇게 부른 거야 너 훌륭한 스님이야 너 고승이야 굉장히 수행이 높은 사람을 아차리야라고 인도에서 그러니까 이걸 아사리라고 그러고 세자를 붙여서 새사리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네 하고 대답했으니까 자기가 사실 그런 고승도 아닌데 네 라고 대답했으니까 아사리를 자기가 받아들인 거야 그랬더니 조산스님이 말한 거죠 청원 백시집에서 만든 술을 세 잔이나 이미 막았다 세 잔이 새사리 이 세 글자란 말이에요 새사리 청세 너는 고승이야 라는 이 단어 세 살이 있죠 요 세 글자를 됐어 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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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신 거잖아 네 하고 대답하는 순간 자기가 그러니까 너 똑똑해 그랬더니 너 똑똑한 사람 같아 그랬더니 네 그러면 다행히 똑똑한 사람 된 거 아니야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멘트가 사실 그거죠 세 잔이나 이미 먹었는데 입술도 적시지 않았다고 말할 셈인가 이런 거예요 됐냐 됐어 이런 거예요 그냥 이 화두의 의미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행을 한다 참선을 한다 여기 스님 받잖아 혼자 하잖아 한 열 사람이 떼거리로 해서 어깨동무 해서 안 하죠 고독하게 부처는 나의 부처잖아 내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 부처는 다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아요 쓰레기에서 불이라면 쓰레기 불이라고 불리고 나무에서 불이라면 나무 불이잖아 부처의 불이 그 깨달음을 상징한다면 다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쓰레기인데 불 자체가 가스불처럼 난다 이러면 이거 가짜고 붙지도 않고 올해도 안 갈 거야 가짜불이야 꽃들처럼 꽃들이 다 모양 다르듯이 그래서 부처는 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고독한 길이야 초기 경전에 유명한 경전이 있죠 수탄이파타에도 나오지만 원래는 독립된 경전이었어요 무소의 불경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전이 있거든요 그게 수탄이파타라고 경전에 묶여져 있는데 사실은 간다라 지역에 아주 초창이 제일 오래된 불전이에요 문자로 남아있는 그 지역 언어가 간다라 언어 간다리어라고 부르는데 그게 땅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문서가 근데 독립되어 있어요 무소의 불에 대한 그 얘기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건 100%예요 고독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불교가 그 탐욕을 멀리하는 거 아시죠 당연히 무소의 불을 강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청세가 자랑질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이거를 보고서 고독하고 외로워요 스님 놀아주세요 이런 거 아니고 나 이런 거야 라고 이 조산화상은 깨우친 분이니까 딱 이런 거야 인정해 주세요 이런 거야 그랬더니 조산화상이 말했죠 세사리 야 이제 아사리가 됐네 아차리아가 됐네 자네는 아차리야 니가 듣고 싶으면 이거지 딱 그런 거죠 그래서 걔가 뭐라고 했어요 네 하고 대답하면서 받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세사리 딱 그러면 사실 좀 겸손하면 아유 대답을 하면 안 되지 네 그러는 거야 마치 이런 거죠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천재 딱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네 이러는 거랑 같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청세라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지 심지어 어떤 깨달은 사람한테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거의 전문용어로 땡깡이죠 이건 거의 땡깡에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그거잖아요 됐냐 넓적 받아 먹었으니까 됐냐 세사리라고 들어서 네가 진짜 부처가 됐냐 네 삶의 주인이 됐냐 근데 어쨌든 넓적하고 바다는 먹었으니까 이제는 뭐 내 앞에서 징징거리지 마라 고독하고 가난하다고 됐지? 라고 이렇게 끝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제가 너무 화두를 너무 빨리 풀었죠 깔끔하게 사실 이거는 이 화두 청세고빈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바로 풀렸어요 아이고야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그 인정한 사람이 더 고수잖아 사실은 부처겠어요 내 삶의 주인인데 마치 주인집에 가서 인정받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딴 사람이 사실 주인이 있는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해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인정받으면 안 되잖아 꼬맹이들이 인정받으려고 방 청소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나 착한 아들이지 이러면은 착한 아들 맞아 그러면 착한 아들 밥 먹어 그러면 네 그러면 착한 아들 되나요? 어머니한테 휘말리는 거지 어머니가 집 청소하기 싫어서 아들한테 청소시키려고 지금 착한 아들 착한 아들 이러고 있는 거는 모르고 이런 거에요 느낌 자체가 청세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래도 자기는 수행을 많이 했으니 뭔가 경지에 있다라는 조급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인정받을 게 뭐가 있어?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상견례받고 어른들이 그러잖아 이결혼 반대일세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 아니면 부모님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거에 안 좋아진 표정을 보면 불안하고 결혼을 반대하면 막 집에서 울면서 나는 어떡해 결혼하면 안 되죠 결혼은 독립된 인격체가 해야 되는데 상견례를 왜 데리고 가요? 지가 결혼하면 되지 데려가는 이유는 있어요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부모한테 아파트를 받아야 되니까 반면 그 신혼부부가 돈이 많아 10조의 재산이 있어 상견례를 왜 부모님한테 한 여행 가시라고 한 1억 드리면 되지 깔끔하게 바닥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으니까 상견례를 하고 반대되면 힘들 것 같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돈의 문제가 아니라도 내가 독립해서 이 여자다 이 남자다 반대한들 뭔 상관 있어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랑 살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부모 죽고 나서도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잘 살지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인정받는다라는 거 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약하다 의존하고 있다 이런 거야 부처가 임재 같다 얘기했잖아요 선불교에서는 부처가 삶의 주인이다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거다라는 그 얘기 그 강조점에서 보면 뭘 이렇게 굳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느낌에 있는 화두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고독과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언어도단을 얘기했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언어에서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럴 때 그 얘기를 좀 강조를 드리느라고 사실 그때 언뜻 얘기를 해야 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하면 이 가난과 고독이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음미를 좀 해봐야 된다 이게 뭔가 수행을 하게 되고 내 거를 갖지 않게 되고 기타 등등 그런 어떤 것들 있죠 우리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스님이 되는 순간 우리가 내가 소지하는 거 밥그릇 아주 겸손하다고 사실은 밥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되고 받는 거 있죠 바늘 옷 같은 거 자기가 다 꿰매서 하고 기본적으로 금욕적인 생활 같이 호사스럽게 먹거나 자거나 입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겉으로 보면 저 생활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느낌이 들잖아 이 고아 빈이 뭔지라는 거를 청세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아 빈이 금욕일까 진짜로 억지로 아끼는 걸까 자랑할 수 있는 걸까 자인하교라고 인도랑 비슷하게 아주 그 인도에서 힘이 아직도 있는 종교가 있어요 거기에 성의는 뭐 해야 되냐면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들어가서 모기를 풀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기 때려잡지 말고 버티는 거 아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잘 버티면 박수 쳐주고 그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근데 그런 느낌은 있죠 어떤 사람이 고행을 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그거랑은 좀 무관한 어떤 불교 정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 기억나죠 비 온다 안 온다 비에 집착하는 거 근데 비가 중요하겠어요? 불교가 자연과학이 아니잖아 중요한 게 나라고요 나 나가루주나 중론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관법품이라고 중론의 18번째 챕터에요 법을 본다 법 법 관법품이라고 있어요 거기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야 그리고 항상 얘기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겠는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저는 이걸 거꾸로도 읽어요 나의 것이 많은 사람은 나라는 자의식이 많다 나의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 지난번에 언어도단에서 비는 공하다 라는 표현을 썼죠 비는 지시대상이 없어요 비가 온다라고 그럴 때 비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전체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비가 온다에요 그냥 우리 언어가 주어 수로라서 주어 앞에 주어에 비가 오고 온다가 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비가 온다는 게 섞여 있어요 현실에서 제가 그래서 그림을 그렸잖아 그냥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공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외워도 돼요 많은 인연들이 하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실체가 없다 그렇게 지시된 게 불변한 게 아니다 비가 온다 했을 때 비도 인연하합으로 만들어지죠 여러 가지 온도랑 습도랑 그런 게 만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가 안 온다도 인연하합이 끝나서 비가 없어진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가 온다 할 때 비도 어떤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여러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효과처럼 생기는 거야 비가 안 온다 할 때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 실체화가 종교처럼 되잖아 뭔가 지금 말 안 오는데 비는 어딘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드니까 사실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는 개념이 주어 중에 제일 센 개념이라고 했어요 나 그래서 불교에서 무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까먹지 마셔야 돼요 지금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아서 인연 여러 가지 하합 있죠 아이가 낳았더니 나랑 달리 성격도 나쁜 아이고 히스테리 부리고 이런 아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40, 50대 내 나이에서 살고 만나는 사람 남편 있고 남편이 또 이상하고 또 변했고 그 사이에 생활환경이 변했던 그 40, 50대의 나와 20대 때 나는 나라는 용어만 쓰고 나는 주민번호가 같지만 다른 나예요 다른 인연들이 생겨서 또 만들어진 거야 올해 내리는 비가 작년에 내리는 비 어제 내리는 비와 다르듯이 같아 보이지만 올해 핀 꽃이 작년에 핀 꽃과 다른 꽃이란 말이에요 매번 순간마다 우리의 나는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나는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질 거야 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무화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나는 불변해 꼬맹이 뜻도 불변하고 태어나기 전에도 영혼이 있었고 내 몸에 들어왔고 내 몸이 사그러져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영혼은 다시 자리로 갈 거야 뭐 이런 논리 있죠 이런 논리는 인연합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눈사람이 죽고 나서 눈사람의 영혼이 존재하는가 우리 알잖아요 그냥 당혹스럽다고 하더라도 눈사람이 천국에 가 있지 않아 눈사람 영혼이 그런 거 없어요 인연이 다 된 거다 그렇다고 해서 눈사람이 뿅 하고 갑자기 사라지지 않죠 천천히 그리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알을 현재의 한 눈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핵심이 이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없을까 나에 대한 이 집착 이 나가 있을 거라라는 이 느낌 이걸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무화가 바로 공이거든요 무화를 공이라고 해도 돼요 아까 비도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할 때 비가 이렇게 실체로 생각하면 그 비가 아트만이거든요 불변하는 어떤 개별자가 가지고 있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아트만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중론의 핵심은 내가 없으면 나의 것이 없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런데 이걸 계속 집요하게 문제 삼는 이유는 이 나의 것이 이걸 강화시키기도 해요 우리한테는 젊음은 내 거야 이해되시죠? 내가 많이 가요 이거 보세요 자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가지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소유욕이 많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의 자의식은 나는 나라는 느낌은 약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잖아요 미모가 많고 부유함이 많으면 나의 의식은 굉장히 강해져요 내가 없으면 나의 것이 없다 맞아요 당연하죠 나의 것이 어딨어 이해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나의 것이 사라지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사라지면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 비나 눈사람 생각해봐요 나는 뭐 가지고 있고 뭐 가지고 있고 뭐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나의 것이 약해지면 나라는 것도 슬슬 약해집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것을 어떻게 줄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오늘 산 거야 의자 산 거야 내가 산 거예요 나 여기 반만 안 짓게 이렇게 내 거야 이거 근데 여기 누가 앉으려고 그래 내가 허용하겠어요? 누가 그냥 앉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 앉어? 내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싸운다고 근데 이게 돌이야 지나가다가 내가 앉은 돌이야 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 누가 앉을 때 싸우나요? 내 게 아닌데? 나도 잠시 빌린 건데 무슨 말인지 알죠 안 싸우죠 그래서 아주 강하죠 너 뭔데 나한테 그래 이렇게 싸우기도 하잖아 우리가 그거는 소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싸웁니다 내가 가진 것 그 내가 가진 거는 굉장히 많아요 건강 미모 젊음 아시죠? 그게 강하면 갈수록 나에 대한 의식이 강해 자의식이 나다 이건 나야라고 아주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희소하거나 할머니가 할머니의 의식이 있죠 할머니가 할머니와 20대 처자의 자의식에서 누가 더 셀 것 같아 20대 처자가 셉니다 가진 게 의외로 많아요 예쁘고 영민하고 건강하고 할머니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의외로 나이가 들어서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질 게 별로 없다라는 걸 알아 진짜 나이를 제대로 먹으면 사람들 압니다 이 집 가져서 뭐해요? 아야 느낌이 있잖아 내 집인데 내 게 아니라는 거 그때 돼서 알아요 나 죽으면 나 빠져나와 그냥 나만 삐뽀삐뽀 질려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떤 집을 딱 구하면 아 여기 오래 살 것 같고 이건 내 집이야 이런 느낌이 들지만 나이가 들어서 새 집을 구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큰 집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오히려 집이 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집이 더 오래 가니까 나는 조금 있으면 죽고 이 나와 나의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불교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론적으로는 이거 자각하면 제일 빨라요 나한테 자아가 없어 무화를 알고 불변하는 거 있죠? 꼬맹이 때에서부터 계속 불변하는 거 이거 자체를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중 요소들이 뭐 인연화합 별거 아니죠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 좋은 인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만나면 내 요소가 변했으니까 전체가 조금 변하겠죠 결정적으로 강력했던 인연들이 오게 되면 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나면 간만에 만나면 변했다는 느낌 안 들어요?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고 헛 요소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좋은 인연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책을 보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내가 변한단 말이야 한꺼번에 변하진 않아요 작은 요소처럼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연화합을 긍정하는 거예요 나는 변한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진 것도 인연이 화합돼서 만들었듯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어떤 인연들에 화합되면 다른 사람이 돼요 근데 한꺼번에 급하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많은 요소들은 또 일정 정도 유지돼 새 요소가 들어오고 이러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이기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온다 그래도 옛날 비를 기억하잖아 내가 변하더라도 나를 기억해 옛날 나를 그게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연속적으로 보고 같다라고 보면 나는 변하지 않죠 이게 집착인 거예요 바닥에는 그래서 간보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 나의 것 내가 없으면 어떻게 나의 것이 있겠는가 번네요 나의 번네잖아 나의 번네죠 관보품에서는 불교에서 이럽니다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걸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네가 있는 거예요 고뇌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번네가 있어 내가 없는데 나의 번네잖아 번네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나의 모습은 이런 거죠 젊었을 때 나의 모습을 나의 모습이라고 말하니까 고정된다고 봅시다 마치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안 온다에 비를 집착하듯이 나의 젊음을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딱 거울 보면 늙어가고 이러면 고민이 많이 되잖아 이해되지요 그런데 그 젊음과 연속적인 그 나의 집착하고 있지 않으면 번네가 어디서 생겨요 늙다라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게 내 모습이야 그냥 내 모습이에요 거울 보고 젊음이 없네 이렇게 느끼지 않아 비가 안 온다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무화를 알고 나라는 것들이 우리의 집착이고 생각이다 라는 것만 알면 쭉 다 돼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번네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인연합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안다면 나이듬 자체도 긍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수행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가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나의 것이야 이건 내 거야 라는 의식들을 줄이면 나라는 것의 힘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오히려 제가 그래서 아까 비유를 드린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 내 거라고 하는 만큼 나라는 그 강력한 집착과 자의식은요 강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육바람이라고 있어요 파라미타 파라라는 말이 저쪽이라는 소리고 이타라는 말이 간다라는 소리예요 저쪽 그러니까 집착의 세계 번네의 세계 번네가 어떻게 오는지 아시겠죠 아이에 대해서 집착하면 번네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집착이 있으면 번네가 생겨 늙음에 대한 그렇죠 나는 젊어야 돼 나는 부유해야 돼 나는 건강해야 돼 이런 생각을 있으니까 나이듬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게 다가오면 번네가 생기는 거야 나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게 거꾸로 들어가면 여섯 바라미타 이런 바라미타 그런 번네의 세계에서 넘어가는 여섯 가지 방법인데 거기에는 계율도 지키고 참선도 하고 다 했지만 처음이 보시예요 보시 내 거를 내주는 거 나의 것을 내주는 거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 아시겠죠 나의 것을 내준다 나의 것을 내준다 이런 방법이에요 여섯 바라미타 여섯 바라미리라는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것이라는 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나의 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왜냐하면 나의 것이 줄어들면 나도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이만큼 내가 가지면 난 이만큼 나예요 이만큼을 내가 들고 있는 나인 거야 그리고 이게 나의 것이 소중하고 귀할수록 안 놀려오르죠 그럼 나에 대한 것도 똑같아 나에 대한 집착도 계속 있어 권력자들 보세요 돈 가진 사람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큰 벽수의 아파트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다툰다 그랬잖아 굉장히 강합니다 나의 것을 건드리면 나를 건드린 듯이 반응한다고 내 아이인데 왜 함부로 건드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내 땅인데 왜 함부로 들어와 이거 내가 산 의자인데 네가 왜 앉아 딱 그렇단 말이야 이건 내 권력이야 이건 내가 가진 아름다움이야 네가 왜 이걸 건드려 나의 것을 건드렸을 때 압니다 이건 내 거다 라는 의식이 강할 때 나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 게 줄어들면 뭐가 생기냐면 이 세상 모든 것에 편안해져요 다 돌처럼 돼 부유해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또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타인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우리 그러고 살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해서 소유권 분쟁하고 이건 내 땅 이건 내 집 이게 강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야 말로는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죠 무슨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의 개념은 그런 거 없잖아 지나가는 사람 그냥 그래서 까먹지 말아야 돼요 내 거에만 앉을 수 있어 이제는 의자도 없어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거잖아 어디나 앉을 수 있는 곳이 많아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돌에 앉을 수 있고 어디에나 앉을 수 있습니다 딴 사람과 같이 앉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가난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나 외로워지는 길이 아니야 청세가 모르는 거는 그런 거예요 깨달음을 얻잖아요 이 세계에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어찌 외롭습니까 오히려 절절하게 막 가슴이 그러고 지는 꽃 하나도 마음이 그럴 텐데 고독해진다고요 왜 고독해졌는데 세상 사람들 느끼려고 고독해진 건데 왜 가난해졌냐고요 다른 사람과 같이 하려고 같이 자려고 같이 앉으려고 가난해진 건데 우리나라 말에도 그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 저도 그거 좋아하거든요 어른들이 쓰던 말 집도 절도 없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집은 아무 때나 가도 되죠 숙박료 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 어머님이 사는 집인데 가잖아 근데 집이 없어 아버님 어머니 죽고 집도 불탔어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절이야 재워주세요 해서 재워지지 않을 사찰은 하나도 없다 놀라운 거예요 야 이거 어디인데 들어와 스님들이 그런다던가 이러지 않아요 고양이가 들어오면 고양이 재워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도 집도 절도 없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슬픈 표현이에요 청세라는 아이가 이게 깨달음을 잘못 얻은 거지 고독하게 수행한 이유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여스님 얘기했잖아 내 마음을 맑고 고유하게 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나뭇잎이 떨어져도 파문이 생기잖아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건 얼어붙은 호숫물과 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죠 깨달음에 딱 일어서 부처가 된 마음은 살랑살랑 물과 같아서 조금만 바깥쪽에서 아파도 바람이 불어도 파문을 칩니다 그래서 원여스님이 얘기했잖아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 수 없다고 열반에 머물면 모든 게 만사가 편할 줄 알았더니 깨달음을 얻었더니 세상에 모든 고통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까지 내 고통 내 것 이것만 생각했다가 그것을 다 가라앉혔더니 아이고야 주변에 막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런 것도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평안할 때 그런데 여러분 삶이 아둥바둥할 때는 나만 아픈 것 같고 안 들어오잖아 딴산한 고통이 그런데 내가 좀 살만하거나 내가 좀 안정이 되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막 컨디션이 좋으면 여유로워지잖아 대신 내가 막 삶에 찌달리면 막 힘들고 그러면은 고향이 아픈 것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 나도 힘들고 집에 가셔서 해야 되는데 술 취해 있고 이러잖아 잠 잘 자고 컨디션 좋으면 꽃도 눈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잖아 그런 얘기처럼 고는 그런 과정이고 외롭게 수행하는 과정이고 그거는 해야 되는데 그 끝은 뭐예요? 자비로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가난함도 뭐겠어요? 그 가난함이라는 거는요 딴 사람은 딴 사람과 같이 가짐을 의미한다고 가난한 게 아니야 아직도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바보지 이거 내 것 내 의자 샀다고 이거 줬다고 아이씨 의자 없어 나 가난해 바보 아니에요? 여기 앉고 딴 사람도 앉는 거야 아이고야 이제 많이 앉네 그쵸? 이 의자에 나도 앉고 다른 사람도 앉네 내 거다 라고 그러면 내 엉덩이 하나 부축하는 거야 이거 난 못 앉게 하면 근데 자리를 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이 사람만 있어요? 딴 사람도 와서 앉고 고양이도 앉을 수 있고 이해되죠? 풍성해지는 거야 근데 청세는 그걸 모르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깨달은 사람의 뒷공문이 똥구멍 쪽을 보니까 야 저건 고독의 길이고 가난의 길이다 어? 나 요새 고독하게 수행하고 나 가난해 욕심 안 부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조산화상에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의 것을 줄여서 나라는 게 줄어들면 마음은 엄청 넓어집니다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이거를 깨닫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많이 가져야 똑똑하고 더 많이 가져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거는 다 알지 않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행복이 어디서 그랬는데 행복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나의 것이 늘 때 어? 나의 것이 증가할 때 행복하잖아 아니 세속적으로 그렇잖아 평수가 넓어지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스펙이 늘어나고 자극적이 늘고 돈이 늘고 무슨 말이지 않나요? 뭐가 느는 거야 이럴 때 행복한 거 책 한 권보다 열 권을 사니 더 좋고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행복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사랑하는 여자든 남자든 아이가 생길 때 혼자 개 없으면 혼자 먹을 수 있는 밥을 애가 둘이어서 세 등분으로 엄마가 나눌 때 아이가 내 삶의 짐이라고 생각한다 재 키우느라고 나 화장품 못 사 이런 사람들 생기잖아요 젊은 부부들 중에서 아이 낳고 나서 아이 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 내 삶은 무거워지고 음식도 반으로 나눠야 되고 나 나 먹기도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아이 막 버리고 가고 그런 뉴스 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철이 없어서 나눈다 오히려 나눠서 줬더니 배는 고픈데 마음이 좋아 가난해지는데 좋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집에 멍멍이를 키우는데 애가 사료가 많이 들어가 이해 되시죠? 가만히 보면 이웃의 멍멍이 사료값도 뭐 장난 아니고 이게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그쵸? 멍멍이 버리고 혼자서 사료 대신 스테이크 먹으면 기분이 좋나요? 그건 사실은 애초에 말이 안 되지 그러려면 멍멍이를 안 키우지 그쵸? 나 안 먹어도 된다 오히려 내가 더 배가 부르면 느낌이 좀 안 좋아 이런 거에 행복도 있죠 이 행복도 있습니다 이거 까먹기 시작했어 시타르타라든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거를 줬을 때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상태라고 보지 않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의 여자 한 사람의 남자 아니면 내 아이 애완동물을 사랑할 때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100%죠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사랑한다? 절대 이거 못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범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보통 우리는 지금 이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청세스님 입장에선 그리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가 보시하고 중생으로 해서 했던 것들이 자기가 가난해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게 풍요롭고 행복한 건데 청세의 슬픔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무소유 있잖아요 무소유 무소유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독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데 무소유를 동사로 해석해야 돼 없앤다 내가 가진 거를 없앤다 자비는 그런 거라고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줄이는 거다 없애는 거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해탈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지도 몰라 애완견한테 만난 거 주려고 아이들한테 만난 거 사주려고 그거를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자를 나는 가난하니까 애초에 무소유 된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맙시다 자기가 가진 걸 덜어내는 거야 나의 것을 줄이는 거야 보시는 그러면 내가 줄어들 거고 내가 줄어들면 어느 순간에 세계와 같이 사는 나를 발견한다고 이건 내 의자야 이것밖에 못 앉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돌로 된 바위처럼 아이고 부자가 됐다 옛날에는 이 의자 이 의자 내 의자 그랬는데 이제는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너른 돌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다투겠어요? 나도 잠시 앉고 인연이 돼서 앉고 딴 사람이 와서 앉아도 돼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앉아도 되죠 이건 내 거 아닌데 내 거가 아니니까 좋다 우리 거가 되니까 이게 어쩌면 초기 스님들이 승가 공동체 스님들의 수행 공동체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 청세진인 캐릭터는 좋아요 어쨌든 재밌어요 다시 한 번 화두를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난번에 언어도단 얘기할 때 비 얘기만 했잖아 근데 사실 포인트는 불교에서는 나거든요 그 비 같은 거 비가 안 온다 그러지 말고 뭐 이런 비에 대해 집착하지 마 이런 게 사실 나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래서 지난주 하고서 이 얘기가 이어져서 해야 되겠다 어쨌든 어렵지는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청세 공비를 읽어볼게요 이 청세의 내면 상태와 아이고야 이 불쌍한 놈아 이러는 조사나상의 그 느낌 그리고 뭔가 이거 느낌적 느낌에 나를 아싸리라고 아차리야라고 인정을 해준 것 같은데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이 묘한 뉘앙스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 이 화두가 가지는 매력일 것 같아요 조사나상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다 저 청세는 고독하고 가난합니다 스님께서는 제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십시오 조산화상은 말했다 세살이 그러자 청세스님은 네! 라고 대답했다 이어 조사나상은 말했다 청원의 백시집에서 만든 술을 세 잔이나 이미 마셨으면서도 아직 입술도 적시지 않았다고 말할 셈인가 묘한 묘한 뉘앙스가 있는 한 개인의 소유욕으로 보면 가난하고 외로운 걸로 보이지만 그게 진정으로 진정으로 고와 빈이 되면 결코 가난하지 않고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다 불교는 자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수행의 끝은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가난한 건 내 거로만 생각하면 가난해 보이지만 우리 것이 엄청 늘어나는 따뜻한 집도 절도 있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 사회가 다 절이었으면 좋겠어 옛날 의미로 추워서 죽는 사람 없고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 없고 집도 절도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